러브송 네이트판 일반인 24살 백수 널 사랑해 너랑 자기 싫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걸 위해 널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야 나랑 있는 게 따분해 그럼 재밌는 걸 볼래 여기 칼이 있고 이게 들어간다 내 면 속에 깊게 쑤셔 너 전화기는 왜 들어 나랑 있는 게 싫어 그럼 112를 눌러 몇 분 후면 끌려가겠지 난 수갑을 차고 멀어지는 미 모습을 보면 경차 차를 타고 너 친구들에게 말해 그 새끼 완전히 미친떠라이 그래서 유치장애가 던지 난 그냥 하고 싶었을 뿐이야 뭐든지 너에게서 단지 얻을 수만 있다면 관심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나 좀 봐 해니 판 그만해 그거 이리 갖고 와 진지하게 내가 얘기할 게 있다 했잖아 그래 말할 게 진지하게 들어 널 세 번 향해 이런 말 우습겠지만 이 시발야 나 내 맘에 맘에 맘 안 받아주면 날 버리지마 오늘도 안 될까 이면 이 개걸레야 이 개걸레야 이 개걸레야 이 개걸레야 힘을 맞추려고 해 왜 내 뺨을 때려 알았으니 말로 해 너라면은 받아줄 줄 알았어 항상 내 곁에서 힘들 때마다 두드렸잖아 내 어깨 우리 사이에 넌 우정이라 생각하지만 항상 네 곁에서 상상했지 너의 가슴 사이즈 서로 위로가 돼도 너와 난 아니야 친구 사이 내가 있는 게 내겐 없기 때문에 불알 나 말고 많잖아 카톡 속에 다른 남자 나 너만 번호도 저장 안 했어 여자 너 하나 딱 세 글자를 쓰는 것도 망설여 뭐하냐 몰이 받을까봐 다른 색들 초대 빨다 왜 챙겨 가방 일어나지마 너 걸레 맞는데 대놓고 말해 미안 날 다신 안 볼거지 저 카페 문을 나가면 먼저 나갈거니 잘 못겠어 내가 못해서 그랬어 제발 가지마 진심이야 너라 날 버리지마 오늘 넌 다가였어 이 개걸레야 이 개걸레야 사실 다른 새끼들이 너에 대해 쉬운 여자라고 한 게 화가 나서 되게 널 한번 먹고 버리기에 좋다는 말들 그 말에 휩쓸려서 부른 것은 아냐 너를 아무나 다가오잖아 얼굴이 이뻐서 너 사존심을 갖길 바래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 너랑 사귀고 싶었지만 넌 갔으니까 이젠 쉽게 아무한테 마음 줬다 상처 받지마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아 그래도 한 번만 돼주고 가자 널 사랑했어 지침으로 넌 창녀 넌 창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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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고 내게 했던 말 갯물 오징어야 하하 물 오징어야 음 그래도 내 마음속엔 항상 오징어야 이 오징어야 좀 씻고 다녀 냄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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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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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